이민교회 목회자로 살아오면서 참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민자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 마음을 위로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실 이민자들의 삶이 피곤합니다 고단하죠 언어도 문화도 제대로 통하지 않는 낯선 땅에 와서 맨땅에서부터 다시 삶을 일거워야 되니 얼마나 피곤한 인생입니까 한국에서는 사람 눈빛만 봐도 무슨 생각하는지 알겠는데 여기에서는 눈빛 하나 믿다가 낭패보는 일이 허다합니다 결코 만만치 않은 삶이고 녹록지 않은 인생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려운 일 닥치면 어디서 말할 데도 없고 위로받을 것이 별로 없습니다 나 혼자 아픔을 다스려야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이 낯선 땅에서 하나님 만나게 된 거죠 사람은 위로자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위로자되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저는 이민 목회자로서요 그동안 사람들의 아픔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저들의 아픔을 위로할 수 있을까 참 많이 고민해 왔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상담도 공부하고도 내적 치유도 배우면서 무엇이 성도들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를 많이 생각했어요 설교를 준비할 때에도 어떤 말씀으로 위로를 주는 것이 좋을까 나름대로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요 설교를 준비하던 중에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는 내가 군사로 만들기 위해서 보낸 영혼을 오히려 유치원생으로 만들고 있구나 나는 내 자녀들이 강한 백성으로 성장하길 원하는데 너는 정작 콧물 눈물 닦아주겠다는 핑계로 그들의 성장을 막아서고 있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놀란지 몰라요 나로 인해서 군사가 돼야 될 사람이 콜릭의 어린아이로 되돌아가고 있다면 이건 정말 큰일 아니겠습니까 정신 차리고 다시 성경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내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놓쳤는지 다시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무엇이 문제인지 알았어요 가장 기본적인 차원에서 문제인 거예요 뭐냐면 성도들로 하여금 자기가 아닌 자기를 떠나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야 되는데 그냥 그저 상처와 위로 그것을 위로한다고 그냥 아픈 자신에게 머물도록 성도들을 과잉보호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갖게 됐어요 얼마나 아프십니까? 얼마나 힘드십니까? 지금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고난을 이겨야 되는 그런 성도들에게 그냥 그 상처만 붙들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영적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이불에서 5장 12절 말씀에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 되어야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인지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될 자가 되었더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문제가 있을 때요 그 문제에 처해 있는 자신과 상을 바라보면 거기에는 성장이라는 열매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위로는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갓난아기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세요 성장에는요 반드시 성장통이라는 것이 있어요 고통이 수반되어야지만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고통을 주실 때가 있어요 목적을 가진 고난을 주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요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를 통해 참된 평강을 누리게 하셨다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삶의 안정으로 평강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평강을 누립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 말씀에서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일은 아름답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가만히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집착하고 있는 그 문제가 그 마음처럼 해결되면 평강이 정말 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마음에 진짜 평강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 단어 있어요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영적인 사람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라는 말을 지금 여러분 입술로 고백할 때 그게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면 용기를 주면 여러분은 지금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믿음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에게 속함으로 말미암아 승리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세요 요한 1서 1장 4절 말씀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세상을 이기는 자는 누구입니까? 세상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승리한다 이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게 믿음이 아니에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 거룩한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고난으로부터 승리케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고난을 이기는 삶이 무엇인가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써머나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지난주에는 저희가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 드렸어요 이번에는 써머나 교회에요 써머나 교회가 있던 이 써머나라고 하는 지역은요 에베소로부터 북쪽으로 약 6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러한 도시인데 오늘날에는 이즈미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으로 남아있는 이스탄불 다음으로 큰 항구 도시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요 이 써머나 교회를 칭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써머나 교회는 외적으로 볼 때는 보자껏 없는 교회였습니다 성도수도 많지 않고 그리고 가난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다른 어떠한 교회들보다도 이 교회를 특별하게 칭찬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써머나 교회가 그에게 닥친 환란과 궁핍과 같은 고난에도 그 믿음을 잘 지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써머나 교회가 처하고 있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당시 써머나가 써머나라고 하는 도시의 상황과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연관성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 써머나는요 소아시아의 어떠한 도시보다도 발전되어 있는 도시였어요 한국 도시이기 때문에 무역도 발전됐지만 사실 이 써머나가 발전될 수 있는 이유는 써머나라고 하는 도시가 로마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도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하는 정책을 전부 다 제일 먼저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일 먼저 시행하는 겁니다 로마에 대해 우호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로마가 보기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혜택을 주는 거죠 로마가 로마 황제를 향한 황제의 숭배사상 신으로 이렇게 격상시킬 때도 제일 먼저 하겠다고 했던 도시가 바로 써머난 거예요 신전을 세우고요 나중에는 이 소아시아 지방의 신전들을 관리하는 그런 도시가 되기도 했어요 AD 26년에는요 로마가 티베리우스 신전을 세우기 위해서 11개의 도시를 놓고 심사를 합니다 그때 어떤 도시가 가장 충성스러운 도시냐라고 했더니 이 써머나가 뽑힌 거예요 써머나에 신전을 세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막대한 경제적인 지원과 세금 혜택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도시가 굉장히 부요한 도시가 됐어요 돈이 많은 도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써머나 시민들은 항상 관심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로마에 잘 보여가지고 더 많은 혜택을 얻을까? 그게 관심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역으로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혹시 로마가 마음이 바뀌어서 우리에게 혜택을 안 주면 어떨까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의 마음을 갖다가 상하게 할 수 있는 일들을 자꾸 안 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람들이 뭘 하냐면 로마의 황제가 신이라고 황제 숭배를 해야 되는데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신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눈의 가시처럼 보였겠습니까? 불편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죠 외적으로도 핍박하고 경제적이고 정책적으로 핍박하기 시작하는데 그 대표적인 예중의 하나가 뭐냐면 당시에 이 항구도시였던 써머나에는요 상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소위 상업조합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길드 상업조합이라는 게 있었단 말이죠 그 조합에 들어가면 많은 혜택을 받는 거예요 세금 혜택도 받고요 여러 가지 사업을 할 때 지원도 받고요 정말 장사를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주는 것이 이 상업조합이었다고요 그래서 누구나 생계를 위해서는 이 상업조합에 가입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업조합에 가입하려면 조건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선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 황제만이 유일한 신이십니다 라는 선서를 하고 가입을 하게 돼 있거든요 당시 써머나에 있던 유대인들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선서를 하고 가입을 했어요 그런데 써머나 교인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신도 아닌 저 로마의 황제를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할 수 없다고 하고 그들은 그로 인한 여러 가지 불이익과 환란과 궁핍을 감당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써머나 교인들과 우리의 삶을 한번 비교해 본다면 우리의 삶은 참 여유로운 삶이죠 그렇죠? 호주 정부가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방해합니까? 우리를 핍박하는 것도 아니고 이민자라고 해서 경제생활에 크게 제재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써머나 교회의 교인들은요 자기의 목숨 걸고 자기의 생계 걸고 주님을 선택했고 두려움이 없었는데 우리는 그런 별다른 어려움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삶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하면 먹고 살지? 어떻게 하면 이 일을 해결하지? 걱정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써머나 교인들이 우리가 비교되지 않을 만큼 큰 고난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견뎌낼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들의 생각에는요 그들의 신앙에는요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가 가장 크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거 놓치면 안 돼요 그거 놓치면 끝인 거예요 다 놓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요 구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네 환란과 궁빕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여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써머나 교인들은요 주님을 선택하기 위해서 환란과 궁빕도 선택해야만 했어요 여러분 주님 선택하면요 평탄과 또 풍요가 따라오면 제일 좋잖아요 그렇죠? 주님 믿겠어요 주님 저 믿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삶이 정말 다 잘 풀리고 평탄이 나고 형통함이 있고 그런 게 다 뒤따라오면 신앙생활 너무너무 재밌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님을 선택해야 되는데 주님 선택하면 환란과 핍박이 오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아마 쉽게 선택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하는 대가로 가난과 고통의 삶이 임한다고 하면 누가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써머나 교인들은요 감수해냈단 말이에요 왜? 주님 선택하기 위해서 비록 환란과 궁빕이 따라온다고 하지만 주님은 반드시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에게 구원이 있으니까 선택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환란과 궁빕도 그들은 감수해냈다고 하는 거예요 고난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고난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 그들에게 뭘 말씀해주고 있어요? 너희가 나 때문에 가난해졌는데 야, 잘 봐라 가난하지 않아 너희들은 뭐예요? 실상은 부유한 자다 라고 말씀하시네요 너희들은 세상에 어떤 자보다 부유한 자야 잊지 마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요 이런 그리스도를 보면서 좋았겠습니까? 자기들도 하나 믿는 사람들인데 그렇죠?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비방하는 거죠 막 비방을 막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사실은 유대인이 아니라 뭐예요? 사단의 쫄개들이다 사단의 수화들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인들끼리도 그런 게 있어요 누가요? 주님을 위해서 어떠한 어려움도 감당하고 자기 거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주님만 붙들게 한다면요 존경스럽긴 하지만 그 사람들이 불편해질 때가 많아요 왜 불편해질까요? 그 사람 앞에만 서면 내가 너무 초라해지는 거야 내 믿음이 너무 연약한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좋은 말이 안 나와요 칭찬하기보다 비방하기 쉽단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영적으로 열심히 살아가려고 할 때요 여러분 주위에서 믿음 생활 잘한다고 칭찬해 줄 거라고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칭찬받을 때는 아직까지는 여러분이 부족할 때예요 여러분 정말로 주님 뜻대로만 살기 시작하면 여러분 비방 받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오히려 욕 먹어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솔직히 그런 얘기 들으고 나면 믿음 생활하기 싫잖아요 아휴 내가 정말 내가 주님 사랑해서 충성 다했지만 저런 걸 보려니까 내가 신앙 생활하기 싫어 라고 말하면서 신앙 생활하기 싫을 텐데 여러분 오늘 분명히 뭘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진짜 그리스도인 아니야 그들은 사단의 졸개야 지금 사단의 수화가 돼서 너를 흔드는 거지 너 흔들리면 안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단의 수화 노릇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멀쩡히 신앙 생활하다가도 마음속에 막 질투심이 있고 또 속상하고 그러면요 사단의 졸개 될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삶의 기준이 명확해야 되는 거예요 삶의 기준이 우리 소유들 중에서도 마찬가지 무엇을 우리가 채우는 것이 진짜 부여한 삶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돈을 채우는 것이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채우는 것이 영혼의 부여함을 채우는 것이 영적인 부여함을 채우는 것이 부자가 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요 남들 앞에서 보여줄 게 없어서 부끄러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내 가난도 하나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잘 산다고 하는 기준이 뭐예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 딱 집에 가서 보고나고 집사님 잘 사는데요? 라고 하면 잘 사는 게 뭘 잘 살아요? 못 살아요 이렇게 말씀하실 때 많잖아요 겸손하다고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 보고 잘 산다 그러면요 물질 보고 잘 사는 것 말고요 여러분 영혼이 예수 그리스로 말면 아마 구원 받은 사실 때문에 잘 산다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시 바랍니다 그럼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구원 받은 인생인데 내가 못 산다고 말하면 예수님의 구원은 어디 있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소유 중에서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되죠 가장 고귀한 것 받았는데 도대체 고귀하지 않은 것들을 중요시 여기는 그런 우선순위의 엉망이 된 삶을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우선순위가 명확해야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네 활랑과 군빕을 알고 있다 알고 있어 모르는 거 아니야 너 나 때문에 고생하는 거 알아 나 때문에 가난한 거 알아 하지만 너는 부유한 자다 이미 부유한 자다 그렇게 우리에게 칭찬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게 정답이죠 그렇죠? 집 없으면 좀 어떻습니까? 좀 돈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통장에 돈이 좀 없으면 어떻습니까? 영생에 부유함이 있다면 삶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내 삶이 안 풀려가지고 이민 와서 안 풀려가지고 나는 왜 이렇게 못 살까? 난 이렇게 고통스러울까 한다면 여러분 그건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놀라우신 은혜의 사건을 부인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가장 고귀한 거 주셨잖아요 이 이민의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붙들 수 있도록 여러분 만들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감사하는 삶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을 추구합니다 그런 확실한 고백이 있어야 돼요 문제는 머리는 알겠는데 뭐가 안 따라가요? 마음이 안 따라가 마음이 머리는 정답이 뭔지 알겠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정답이에요 근데 마음이 안 따라갈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자꾸 불신이 찾아오거나 불안이 찾아오는 이유는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이 뭔가 분명히 좀 알아야 되는데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체가 뭐냐면 근본적으로 고난은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이 다시 말해 인간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인간의 한계점 때문에 오는 일들이 고난이에요 무슨 얘기 아시겠죠?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더불어 있으면 우리는 고난을 경험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우리 삶의 한계라는 게 오는 거예요 제한이라는 게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겪게 되는 것이 뭐예요?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극복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지는 것이 고난을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가까워지는 것이 고난을 극복해 나가는 그게 고난의 극복의 방법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극복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사용하시냐면 고난을 또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만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인간 우리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절망하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만이 전부예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자연스럽게 극복하게 해 주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은 고난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확성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명확하게 들을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견고한 반석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고난 자체가 하나님 목적이 아니에요 고생하는 자체가 하나님 목적이 아니에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 집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극복하게 하시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3장 33절 말씀에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고생시키는 게 본심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신 건 뭡니까? 그 앞에 가면 26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이 여우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단지 우리가 고생하는 데 있지 아니하고 여우와의 구원을 바라고 노리며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도 하나님의 계획하심 중에 하나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영생의 비밀로 이끄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계획 중에 하나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사단도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을 그대로 따라한다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당신의 계획으로 고난을 두셨는데 사단도 고난을 갖고 뭘 하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으로 무너지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고난도 있지만 누가 사용하는 고난도 있어요? 사단이 사용하는 고난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0절에 보니까 써머나 교회에 닥칠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나옵니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란을 받으리라 마귀도 사단도 고난을 통해서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해요 욕기를 보면 아시겠지만 사단이요 멀쩡히 신앙생활 잘하던 요백에 찾아갔어요 어떻게 합니까? 물질을 빼앗고요 가족을 빼앗고요 건강을 빼앗고요 그리고 결국 그가 가장 목적하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데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단의 목적은 다른데 있지 않아요 예비된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고난의 목적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과 사단이 주는 고난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자신에 대한 실망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데 목적이 있지만 사단이 주는 고난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실망으로 자기에게 집착하게 하는 데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 자꾸 여러분들에게 집착하게 된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아프고 여러분이 고통스럽고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사람이 싫어진다면 여러분 그건 누가 주는 고난이에요? 사단이 주는 고난이에요 하지만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간고하게 하시면 그것은 누가 주는 고난이에요? 하나님의 주는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분별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던 사람들이요 제가 보니까 자기 문제가 아니라 남의 문제로 넘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신앙생활 못하거나 막 잘못하거나 그러면 아주 멀쩡하게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이 야 역시 교인들은 믿을 게 못해 하면서 나 교회 안 다닐래 나 신앙생활 안 하려고 하면서 믿음생활 딱 내려놓는 거예요 믿음의 의욕이 떨어져요 소위 신앙생활의 의욕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사단을 주는 시험이에요 고난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잘 분별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뭐를 말씀하세요? 사단이 그렇게 시험할 때 며칠 동안 환란을 받는다고요? 10일 동안 환란을 받는다라고 말씀해주고요 여기서 10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 수사학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 짧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너희들에게 고난을 줄 때 정말 죽을 것처럼 힘들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지만 10일만 참으면 그 환란은 끝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너를 무너뜨리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길로 방법으로 뭘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보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죽도록 충성하라 다시 한번 할까요? 죽도록 충성하라 이런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에게 모든 답이 있음을 믿고 주님만 붙들라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냥 고난이 올 때 너무 힘들잖아요 하나님 기도해요 하나님 붙잡아주세요 하나님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은 아무리 기다려도 예를 들어서 시안을 갖고 있는 문제도 있잖아요 하나님 다음 달 10일까지는 반드시 해결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다음 달 10일은 그냥 그 다음 달 20일이 와도 해결이 안 돼 아무리 기도해도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도 못하시나 보다 혹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 응답하지 않으셨다 원망스럽다 생각하면서 툴툴 털고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거는 여러분 사단에게 지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어떠한 고통이 있더라도 어떠한 아픔이 있더라도 저는 하나님을 절대로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절대로 하나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사람에게 말미암아 하나님께 떨어진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붙드는 것이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이것이 바로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빌리포서 1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을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거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을 통해서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경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말씀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경하게 되시는 것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날 죽이시면 죽이시던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이 날 살리시면 살리시는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하나님만이 전부이십니다 저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포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 붙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저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죽든지 살든지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당할 때 하나님의 보재감을 느끼세요? 하나님 정말 계신가? 나를 사랑하신가? 보재감 느끼십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저를 이런 상황 가운데 내버려 두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을 단련시키고 계신 거예요 더 강한 백성으로 고난을 통해 더 강한 백성으로 강한 자로 만들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10편 66편 9절 10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하나님은요 당신이 택한 자들의 영혼을 죽이지 않으세요 살려주십니다 또한 당신의 자녀들을 실족하게 만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저에게 어떻게 이런 고난을 주셨어요? 어떻게 저에게 이런 질병을 주셨어요?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런 실패를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버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어디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더욱더 은처럼 단련되는 하나님의 강한 군사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이 땅이 영적 싸움인데요 반드시 이기게 하기 위해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건데 11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영생의 삶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목적인데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첫째 사망이 있을 수 있고 둘째 사망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첫째 사망은 뭡니까? 사람의 욕신이 주는 것이 첫째 사망인 거예요 둘째 사망은 뭡니까? 그 영혼이 불못에 들어가서 영혼이 죽는 것이 둘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하는 것이 어떤 거예요? 둘째 사망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우리는 대부분 어떤 사망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첫째 사망을 두려워하고 있다고요 첫째 사망 내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죽을까? 어떻게 실패할까? 그것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첫째 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둘째 사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너희가 정말로 이 고난을 이겨내게 된다면 죽도록 충성해서 승리하게 된다면 너희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안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잘 여러분 세상 말로 하면 단돌이 하셔야 돼요 제대로 제대로 다져야 돼요 제대로 여러분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승리자 되십니다 여러분 매일 매일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자신을 너무 묵상하지 마세요 여러분 문제 묵상한다고 문제에서 답 나옵니까? 어린애들 보세요 자기가 못 푸는 문제 계속 보고 있다고 답이 나옵니까? 답은 어디 있어요? 해답지 가야지 답이 있지 그렇죠? 모르는 문제는 아무리 푼다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문제를 아무리 여러분이 묵상해봤자 여러분 자신을 아무리 생각해봤자 거기에 답이 있잖아요 하나님 바라볼 때 답이 오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고난을 이기는 자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의 삶 가운데 살아간 여러분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의 이 삶의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주님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 바라볼 때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해답인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죽도록 충성하라 말씀하십니다 주님 세상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사람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으로 마이미야마 승리하는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부유한 자임을 깨닫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행복한 자임을 깨닫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